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제가 오늘도 인천시 남동구 수인로 3718번지에 있는 남동다육에 나왔습니다. 레드온 비치 2만원입니다. 요아이는 레드온 비치 3두 큰아이 4만원입니다. 제가 자로 이렇게 재봤습니다. 이렇게 큰거에요. 업데좀 보세요. 여기 샤프트가 6만원 샤프트가 6만원 이렇게 파키필라 파키필라 여기 하리노사가 5만원 하이리노사 5만원 여기도 하이리노사 여기 폴로가 이렇게 분지를 아기들을 품었어요. 폴로 3만원 8만원 아..아기를 이렇게 많이 품었네요. 흠 여기도 없어 여기도 굽혀 없어 요거는 좀 큰 화분이고 요거는 8만원 굽어서 그러겠죠. 얘네들이 다 얼굴이 나오네요. 요거는 브리트니 같기도 하고 브리트니 5만원 브리트니가 5만원이에요. 요것도 피스피토사 요건 9만5천원 요거는 9만5천원이래요. 이렇게 목대를 보셔야 돼요. 얘가 그래야 여름도 잘 익히고 얘네들은 다 분지하고 얼굴이 많아지는 애들이라 띠게가 진짜 비싼 거 보여요uki 회의.. 오십팔 사이모사 사이고사 뭐야 이름이 곡이 뭐랬데 이름이 프리미 부리미 사이모사 프리미 오 58만원 그런 것도 봐야죠 힐링이 되니까 요거는 블러처스 교배종 하리노사랑 교배종이에요 블러처스 10만원 요것도 교배종 10만원 브리트니 요거는 4만원 요거는 색감도 들었네 요거 큰거는 또 큰거대로 아 똑같이 4만원 플로라 이렇게 파본도 크고 애도 커요 요렇게 목대가 다 밑에가 있답니다 목대가 장난 아니게 커요 애들도 다 크답니다 얼굴이 요렇게 인지하잖아요 요거 교배종 블러처스하고 하리노사하고 교배종이라 10만원 요거는 하이트 그린이 5만원 이렇게 굳어서 얼굴 입장이 요렇게 작아졌잖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얘네들은 묵어서 이렇게 입장이 작아지고 분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요거는 8만원 요건 좀 큰거 화분이 요거는 요거보다 이제 큰거에요 너가 얼굴 입장이 많아서 안젤리나가 가격이 조금 있죠 여기서는 7만원 한답니다 애플에서는 좀 더 가격이 있더라고요 7만원입니다 테일러가 얼만지 아시죠 테일러 10만원 요거 소간지 얼굴이 몇개야 두개 13만원 13만원 소간지 요거는 요기도 이두 요기도 이두 요거 블루드래곤 요거 블루드래곤 제이드스타 5만원 요거 스텔라 10만원 비싼거 보여드린거에요 카이저 10만원 10만원 맞지 너 아니면 안된다 한엽이래요 한엽 3만원 4분두 제가 이렇게 5자는 보지 마세요 510원 그 10만 보시면 돼요 14 요거는 10정도 8,9정도 되네요 오케이 7cm 30 지 이거는 좀 큰데 화면 minimum 화면이 작고 올라오는거죠 12정도 되는데 15만원 와 크다 커요 커 스타버스 100분 스타버스 100분 가격 없어 아 여기 있는데 이거는 5만원 이것도 5만원니까요 이거는 맥키피덤이 15만원 2부에요 얘는 누웠어 애가 파키피덤 이거는 가격 없구요 하나 언제 분지할지 몰라요 분지 언제 할지 몰라 파키피덤 파키피덤이 얼굴이 여러개 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대짜네요 가격은 안보이구요 요게 2도는 15만원 이제 요게 지금 제일 비싼건가 15만원 더 비싼것도 있지요 아주머니가 놀라고 오셨습니다 요렇게 파키피덤 화이트 그린이 8센치 화분이 있는데요 가격이 안써져서 말씀 못드렸습니다 여기 또 블루빈스가 있네요 가다보니까 걸음을 멈추게 하네 12,000원 12,000원 블루빈스 12,000원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14정도 되네요 14 14인데 가격은 12,000원 이제 중간중간 사장님이 이렇게 보시라고 일부러 갔다 오신것 같아요 크림티 크림티 20,000원 20,000원인가 20,000원 크림티 20,000원 와 크림티가 너무 이쁘다 크림티 모닝두가 12,000원 얘는 너운데 큰 화분에 있어요 55,000원 엄청 이쁜데 연꽃마리야 25,000원 여기는 밧대기 있네 밧대기 25,000원 25,000원 연꽃마리야 아이보리 군생이 4만원입니다 다글다글 입장도 통통하니 물도 든 것도 있고 너무 이뻐요 와 이런 거 하나 품어보세요 워터루 워터루 4만원 고사온 라디바가 엄청 큰데 5만원 꽃대도 올라오고 10,000원 와 아이보리 엄청 큰 거 있어요 이거 화면상 이르죠 진짜 분이 큰데 10만원 아이보리 엄청 커요 짜잔 배송지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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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히야 질감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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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